아,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제가 이길 게임이 뭐죠? 근초고왕은 막강한 세력과 힘을 가진 걸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준비한 미션은 바로 줄씨름입니다. 어? 줄씨름? 이렇게, 이렇게 당겨서 하는 거죠?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줄씨름? 자, 그러면 줄을 받아볼까요? 어떤 줄인지? 네, 나무 발판 위에 올라가서 마주 보고, 줄을 당겨서 먼저 떨어뜨리면 되는데요. 3판 2선 승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죠, 허리에다가 감아서. 아니, 반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쪽 손을 이렇게 한 번 돌리고, 이렇게 잡아. 잡아, 일단 일단 한 번 만만 보자, 만만. 힘을 주고. 푹 당겼다가, 푹 당겼다가. 뭐 하냐, 너? 너 그러면 저거 무조건. 네. 오오! 아, 짜증 나. 귀여워. 자, 다음 판 넘어갈게요. 아, 이런 게임을 왜 짠 거야? 이게 뭐가 재밌어, 이게? 이게 백제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오오오! 네, 3판 2선 승째. 2번째. 재미있게 가자. 준비. 준비 왜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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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잖아 이렇게 내가 안 놓쳤잖아 이거 났잖아 놓친 거야? 이제 식사하러 가실게요 여러분 났잖아 이렇게 아 이게 주실이야 알려주는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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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